친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네타냐후 총리가 연설한 미국 의회 인근에서 미국 국기를 태우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릴 악의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각 24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연설이 이뤄진 미국 국회의사당 인근 유니언 스테이션 광장.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미국 성조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공화당원이나 보수파였다면 그들은 징역 10년에서 20년에 처할 것이지만 부패한 행정부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박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과 시진핑 등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고 김정은은 우리를 악의들처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성조기가 불탄 지역을 찾아 성조기를 다시 거는 개항식을 개최했습니다. 성조기 소각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자 헤리스 미국 부통령도 성조기 소각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비열한 행동과 위험하고 증오로 가득 찬 수사를 목격했다며 하마스와 연계되는 모든 개인을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리스 부통령은 이어 노조 행사에 참석해 공격용 총기 사용금지와 여성 낙태보장, 노조 분쇄종단 등을 공약하며 분명한 진보 색채를 드러냈습니다. 백악관 밖에서는 반전 시위대가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나우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휴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